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8 플랫폼 시스템 보안 및 장애 대책의 api 배포에 대한 보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pi 배포를 통한 보안 취약점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미리 마련합니다 해서 지속적인 api 배포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오류가 있거나 해킹에 방비가 잘 못되어 있다면 이 업데이트 api 용돈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안하고 강화시켜서 보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